자, 가보자 보시면 우리 고1, 고2, 혼동어이 혼동어이 자, 들어갑니다 봐볼까? 요거 두 개 한번 봐보세요 뭔만 들어갔지? 그렇지 어허 옆으로 갑니다 자, 이거 봐봐 뭔만 들어갔지? 그렇지 한번 볼까요? 그렇지 볼까요? 그렇지 그럼 이제 차이점을 얘기했어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쪽으로 볼까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나한테 이제 필수 표현 듣는 학생들은 단어가 늘어지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말로도 고급스럽게 단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말로도 고급스럽게 갑니다 자, 피디님한테 여쭤볼까요? 피디님 기분 너빠지 피디님 자,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이야 우리 선생님도 똑같아 우리나라 말 닫다와 동봉하다 중에서 어떤 게 고급스러워? 닫다와 동봉하다 생각하고 말아야 돼 강사가 원하는 걸 대답해야 돼 뭐예요? 동봉하다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철자가 늘면 늘수록 우리나라 말로 더 고급스러워요 왜? 철자가 는다는 거는 아이들의 언어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꼬마 아이들이 이런 말 씁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이거는 동봉해줘 안 쓰죠?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얘는 닫다예요 닫다 닫다 그러면 우리가 클로징 타임이라고 하잖아 그죠? 닫는 거 얘는 뭐라고 하냐 봉투가 있어 그 봉투 안에다가 물건을 넣고 이렇게 닫았어 동봉하다 동봉하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야 봉투 닫아 이게 아니라 동봉해 동봉해 물건 넣고 닫아 동봉해 그러니까 얘가 1차적 얘가 2차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 알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게 고급스러워하는가 선택하는 거야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거든 제가 옛날에 아나운서를 사귄 적이 있어요 아나운서 나 아나운서 그때 왜 사귀었냐면 얼굴이 예쁘고 이러고 떠나서 언어가 고급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는 야 이러면 미국하고 소련 다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아나운서는 이렇게 양국 간에 공멸이 일어난다 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벌써 우리나라 말고 우리 똑같은 말인데 어감이 틀린 거야 야 그러면 양쪽 다 죽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양국 모두 공멸에 이릅니다 어 그 언어가 너무 좋은 거야 공멸이라는 언어가 너무 웃긴 게 그래서 말할 게 있어요 언어가 조금 길어지면 우리나라 말로 조금 고급스럽게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단어는 뭐냐면은 힘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의 뜻은 뭐냐면 강요하다 힘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힘으로 강요하다 됐습니다 그럼 봐봐요 얘는 영어로 뭐냐면 강행하다 또는 시행하다 자 여러분 강요하다와 강행하다 어떻게 고급스럽습니까 우리가 초등학생이 이런 말 쓰잖아 엄마가 자꾸만 나 이거 하라고 강요해 이런 말 쓰죠 하지만 강행이란 말 쓰는 거 들어봤다 꼬마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선생님이 이 숙제를 자꾸만 강행하셔 들어봤습니까 아 이거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가 길어지면 고급스럽게 이건 강요하다 강행하다 또는 시행하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로 갑니다 좋아했죠 자 이거 3개 한번 봐볼까요 자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갑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는 비추다 비추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비추다도 되고 명백해하다도 되고 또는 점화하다도 되고 마지막 하나는 개몽하다가 돼요 개몽이란 말이 고급스러워요 안 고급스러워요 아 고급스럽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개몽하다는 말은 무슨 개몽하다는 말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된다 알겠지 아 당연히 얘가 개몽하다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명사의 뜻 형용사 얘 가벼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무슨 급이 있어요 light급 가벼운 명사의 뜻은 빛 빛으로 비추다 비추다 얘도 영어로 뭐냐면 밝히다 뭔가를 비춰주고 밝혀주고 명백해 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점화하다 고급스럽게 하면 뭐 불을 비추다 점화하다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뭐로만 있으냐 얘는 뭐냐면 어둠 속에 죄송합니다 어둠에 있어 그런데 내가 많이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가 봐줘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도 엄연한 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다가 그래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개몽하다 언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믿다야 또 하나는 뭐냐면 위임하다 위탁하다 맡기다야 여러분 위임하다 위탁하다 보면 어렵죠 얘는 뭐 trust me 하면 얘는 믿다 믿다 믿은 사람에게 돈을 모한다 시작 맡기다 맡기다 다시 한번 철자가 늘어나니까 2차적 의미로 변합니다 됐죠 다시 한번 돈을 믿으니까 나 너 믿으니까 돈을 맡길게 맡기다 밝혀주는 거 뭐야 시작 개몽하다 힘으로 하는 거 강요하다 강행하다 자 닿다가 아니라 뭐가 고급스럽게 동봉하다 자 집중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좋았죠 옆으로 갑니다 그럼 이 단어를 자기가 알고 있느냐 동행하다 동봉하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얘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강행하다 시행하다 자 얘는 뭡니까 시작 개몽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맡기다 위임하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라고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단어를 선별할 때 선택하고 선별하고 암기할 때 좋아요 좋았죠 91 1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